골프카트와 같은 전동차에서 핵심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여기에 안전성과 편의성까지 더해져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요. 국내 기업이 차별화된 배터리팩 기술을 바탕으로 고성능 골프카트를 제조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20년 넘게 기술력을 쌓아온 MPS 코리아. 리튬이온 배터리 등장 후에는 독자적인 2차 전지 패킹 기술을 통한 배터리팩 제조법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용접 방식의 기존 배터리팩의 단점을 보완한 조립식 배터리팩을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허 등록된 이 배터리팩은 4개의 원통형 2차 전지를 하나의 모듈로 연결한 후 조립하는 방식. 셀 단위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열을 억제하고 에너지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셀들의 상태, 즉 정상 작동하는 배터리와 문제가 발생한 배터리를 선별하는 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쉽게 분해 조립이 돼서 어느 한 셀의 문제가 됐을 때 그거를 용이하게 교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떤 조립 방식의 배터리 패킹 방식으로 조그만 건전지 같은 셀을 수백 개, 수천 개 연결을 해서 전기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을 새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대우그룹 고등기술연구원 출신의 양기일 대표는 전기차의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부터 전기차와 배터리 연구에 매진한 인물. 회사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R&D를 통해 신개념 배터리팩 제조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골프카트와 지게차, 전동 휠체어 등 각 사용처에 맞도록 패킹 기술을 개발하며 중소기업도 배터리팩을 상용화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2014년에는 국내 최초로 골프카트에 사용하던 낫배터리를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바꾸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새로운 배터리를 장착한 골프카트는 성능 향상은 물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8년 일본 산효 전동카트 사업부를 인수하며 직접 골프카트 제조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존 산효 브랜드 골프카트에 NPS 코리아만의 배터리팩을 적용해 프리미엄 국산 골프카트의 장을 연 겁니다. 현재 국내 골프장뿐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도 각광받으며 지난해 일본으로 120억 원 규모의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배터리 기술을 산효 골프카에 적용을 해서 지금은 골프카까지 골프장에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거꾸로 일본에서도 산효 제품을 사겠다고 제안이 와서 자연스럽게 일본 수출도 이루어진 NPS 코리아는 배터리팩에서부터 골프카트까지 전 분야를 직접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ATC 플러스 R&D 과제에 선정돼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연전지 셀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